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확인해 봅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승우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장 마감 살짝 지수 보고 갈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아직 PPT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네, PPT 준비 덜 됐습니다. 그럴 때는 면역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들물길가옹삼. 들물길가옹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뉴욕중시 빠졌습니다. 다운스러스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18%, S&P500은 0.96%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수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용보고서가 워낙 잘 나왔으니까 11월에 빅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그냥 하락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이제 프렌트유가 거의 배럴당 80달러를 돌파를 하고 뭐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반적인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꼭 그래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면 하락할 만한 이유를 찾고 증시가 상승할 때는 좀 상승할 만한 이유를 찾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슈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의 어떤 지수가 위로 가면 좋은 이유 밑으로 가면 나쁜 이유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까 중국 본토 증시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 준비했습니다. 이게 중국 본토 증시가 중국 증시 많이 올랐다는 거는 좀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증시의 마감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항생지수예요. 항생지수는 10월 7일. 여기 날짜 보세요. 10월 7일. 10월 7일이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9월 30일입니다. 정말 저런 그래프는 진짜 처음 보는 거야. 아니 아니 날짜를 보시라는 거예요. 7일하고 30일인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9월 30일이 마감이에요. 네. 멈췄다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더 올라서 10월 7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항생지수는 계속 시장이 열려 있었던 거고 그렇죠.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게 9월 30일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경절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연휴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항생지수가 올린 거를 상하이 지수가 받아서 못 올린 걸 갈 거냐 이게 이슈인 거예요. 음... 그렇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지수인데 네. 여기서 항생은 잠깐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 네. 음... 상하이 종합지수는 일주일 동안 장을 안 열어가지고 이거 가야 되는데 못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분분해요. 음... 그러니까 부양책을 한참 발표하다가 부양책을 발표하다가 장이 다 멈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이 멈춘다는 게 하루아침에 멈춘 게 아니라 다 멈출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한 분석을 아무리 중국이 부양을 한다 한들 음... 이거 이렇게까지 올릴 문제냐 음... 그럼 이제 수급의 문제다라고 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쇼커버링 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부양책 발표하고 장 멈춘다 그러니까 음... 이거 멈춘 동안 폭등해버리면은 쇼커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친 사람이 미리 주식을 쇼커버를 해서 올려버린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네. 야 이거 부양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쇼커베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제... 되돌릴 거다. 중국장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상화가 될 거다. 음... 라고 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야 이게 지금 부양책 때문에 항생지수는 갔는데 상하이 지수는 장인 멈춰서 못 간 거니까 네. 그럼 이거 반영해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이것도 되게 신기한 뉴스였는데 어... 중국... 한 번 그냥 지금 막 손님 난리나는 겁니다. 아... 저 흑백요리사 지금 모수 문 닫았잖아요. 네. 모수 문 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증거계 본토 증시 거래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2조 6천억 위안. 그러니까 494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 멈추기 전에도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다 이렇게 좀 차질을 좀 빚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급등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래를 못하고 중국분들도 이게 투기 거래 반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들이 몇 명 있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이 열리고 나면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 함은 경제구조개선 부양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은 24일 장 멈추기 전 일주일 동안은 그 통화당국의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정책 조정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지준율을 0.5% 낮춰서 한 1조 위안 190조를 공급할 것이다. 뭐 그리고 뭐 정책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겠다. 이게 24일날 통화정책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이 레이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부분들이 통화정책이라 그러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재정정책은 나라가 돈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긴 한데 10조 위안 얘기 나오거든요. 10조. 2천조? 1,900조? 1,900조. 재정정가. 아까 통화정책으로 공급하는 유동성이 한 19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200조라고 하죠 그냥. 그냥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2천조를 쏜다. 근데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의견 통일이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냥 공산당이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이런 성격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2천조 얘기가 나오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 뭐 2천조를 다 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뺏어간다는 게? 우리나라 돈을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전에 중국에 투자하던 걸 한국으로 옮겨놨는데 중국이 다시 부양을 한다 그러면 다시 옮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커플링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중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하고 한국이 약간 디커플링이 되는 성격이 좀 있었는데 그 자금을 좀 옮겨놓은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가 요즘에 잘 맞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중국지수는 추가로 15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는 메모를 고객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MSCI 중국지수하고 CSI 300지수의 목표치를 상영 조정을 했는데 현재 수준에서 15에서 18%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현재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보다 낮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의 포지셔닝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적은 수준이다. 이건 왜냐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숏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투자 안 한다. 뭐가 됐든 안 한다. 이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태도가 바뀔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 안 하겠다라는 심리는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이 장기화될 거를 염두에 두고 산업적인, 직접 투자,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간접 투자, 자본 투자가 빠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거고 포지션이 많이 안 잡혀 있는 건데 증시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직접 투자는 안 늘었는데 자본 투자만 늘어난다? 이게 사실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람이 주가가 오르면 또 눈길이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님도 중국에 대한 비판이 마이너스 10%로 올라서는 순간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왜 괜찮은 나라인데? 그런데 확실히 그런 재정정책으로 저는 단기효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투자자들이나 혹은 기업인들이 중국이 앞으로 더 뭘 보고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이제 어렵죠. 그러면 한 두 달, 세 달 반짝 좋다가 다시 쭉 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다. 한 두 달, 세 달 내 것만 원금 회복하면 나는 나올 거다. 나는 탈출이다. 탈출하면 끝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이십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재정 어마어마하게 부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뉴스로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오랜만에 LG에너지 솔루션 뉴스입니다. 엔솔. LG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비전 공유회를 열었는데 이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기업 비전 발표한 거죠.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랬나요? 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비전 선포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비전 선포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비전 선포를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공식원 기자회견은 아니고 구성원들 대상으로 한 거여가지고 Empower Every Possibility, 그러니까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는 게 비전의 선포식이었다 그러는데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어요. 근데 이 비전 선포를 보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오히려 좀 관심사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비전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잖아요. 배터리 캐즘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배터리 산업의 미래 방향성은 어디로 보고 있는지가 오히려 좀 관심사였어요. 이 개별 회사 이슈에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준 비전에는 배터리 제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의 순환에 있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에너지 캐리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캐리어라고 그러면 지금은 석탄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중앙 집중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송배전을 통해서 옮겨가는 게 지금의 전력 인프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분산형 전원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보관할 곳이 필요한데 이거로서의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가 아니라 전체 에너지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배터리를 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배터리 캐즘에서는 좀 물러선 건가? 물러선다는요? 그러니까 잘 극복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에너지 솔루션 쪽에 좀 더 방점을 찌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동안은 계속 앞으로 주문이 얼마 들어왔고요. 몇 년도까지 캐파를 얼마나 늘릴 거고요. 몇 기가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에서 전기차 얘기에 더해서 에너지 생태계 얘기하는 게 물론 비전선포식이라는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큰 영역을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림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그림이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태계의 저장과 운송과 관련한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력을 언제 공급하고 언제 저장하고 어떻게 운송할까 어디에 전기가 있고 어디에 전기가 없고 이거를 매칭시켜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건 테슬라에서 주로 하던 얘기예요. 기가팩토리에서 기가팩 만들게 되면 어디에 전기가 있고 어디에 없으면 이걸 옮겨주고 내가 전기를 저장하고 있으면 내가 안 쓸 때는 전기도 팔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놀고 있어도 차는 자율주행 택시로 해서 돌아다니고 내 전기는 필요한 곳에 자기가 전기를 팔아서 소비자에게 수익을 준다. 이게 테슬라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에 대한 얘기를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튬인산철 LFP하고 리튬 망간인산철 LMFP LMFP가 인산철 다음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인산철 계열에서는 그런 각광을 받고 있는 전지고요. 고전압 미드니켈 이거는 NCM 계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중저가형 시장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의 비전 쪽에서는 꽤 배터리 회사가 보여줘야 되는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매우. 아 그래요? 자 봐요. 비전 선포식이든 뭐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뭐 하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배터리도 하고 이 배터리도 하고 나중에 UAM도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린 자격은 없지만 일단은 뭐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부터 조금 자신들이 하는 거에 대한 좋은 말들은 붙어있지만 뭔지는 정확히 감음도 안 오고 예를 들면 테스라 같은 경우에 내후년까지 로보택시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 확실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안 하는 건 난 문제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표와 실제 그걸 못 이룬 거는 난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앤솔 같으면 뭐 2029년 UAM이 우리의 미래교통선생이 될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비전 비전 선포지자 말 그대로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느냐 여긴 지금 보니까 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늘리겠다 이러는 건데 이거는 그 비전에 따른 결과로서 예상되는 뭐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난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2028년 미국 ESS 배터리 시장 1위 약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다른 걸 뭐 해볼까? ESS 시스템 통합 글로벌 톡3 5배 매출 성장 그런 거 여러 개 갖다 붙여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정말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 언론들이 막 받아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 그래? 진짜 이거 한다고? 성장과 도전 실행과 협업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내세워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어쩌면 지금의 2차전지 소재 쪽 2차전지 쪽에서 좀 약한 이 흐름을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배터리 회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건 이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배터리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보려면 앞에 있는 전기차를 보셔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전기차가 좀 잘 팔릴 것 같은지를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뭔지를 봐야 이게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캐짐의 문제는 전기차가 만족스럽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적 취재이다 보니까 중국은 왜 캐짐이 없이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살만한 전기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네 전기차를 뭘 살래라고 했을 때 딱히 지금 떠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선택지가 너무 좁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오히려 좀 인상적이었던 게 PHEV 같은 게 엔지니어들 입장에선 되게 싫어해요. 엔진하고 배터리를 왜 다 집어넣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배터리는 배터리고 엔진이면 엔진이지 이게 두 개 다 넣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쪽의 전문가 얘기로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PHEV는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들은 거다. 배터리가 비싼데 덜 넣은 거다? 덜 넣은 거다. 그러니까 PHEV는 전기차보다 싸다. 엔진이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더 싸다고요? 이해가 안 갔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충전하면 한 천 킬로미터 정도 가거든요. PHEV가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허드를 좀 낮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PHEV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셀토스하고 펠리세이드에서 PHEV를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올해 말에. 펠리세이드, PHEV 어떠십니까? 펠리세이드는 너무 차가 커서 전기차로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엔진도 쓰면서 전기도 좀 쓰고 좋아요. 좋은데 자, 봐봐요. 오늘 뭔가 불만이 많으신데 만약에 그런 기조로 간다면 엔솔은 그렇게 가야지. 이제 모빌리티는 앞으로의 이동차는 배터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베이스도 모빌리티 세상 엔솔이 만드는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그래서 자동차, 이 자동차, 저 모델 여기에 어울리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배터리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마치 데이터가 베이스되는 무슨 자동차든지 이런 식으로 가듯이 소프트웨어가 베이스되는 자동차로 가듯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약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심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배터리 중심에 자동차, 배터리 중심에 UAM, 배터리 중심에 오토바이 등등의 배터리 중심에 모빌리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표준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해야 이게 아, 그래. 그렇게 이제 좀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 같고 매출 얼마, 목표 미국 수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LG앤솔 우리랑 아마 사무실도 가까운 것 같은데 말이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상담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 나왔었던 게 지난 9월 자동 수입차 판매량을 봤는데 E클래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면서요. 4천대 넘게 팔렸는데 벤츠, 벤츠? 아, 벤츠 E클래스가. 벤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입차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벤츠 E클래스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할인, 가격이다. 펠리세이드가 PHEV가 나오건 전기차가 나오건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야, 아니야. 그건 또 다릅니다. 나 오늘 불만이 좀 많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매우 잘 먹힙니다. 근데 펠리세이드나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보다는 다른 예를 들면 요소들 디자인이든 혹은 여기에 들어간 새로운 편의사항이든 요런 게 오히려 굉장히 매출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말이 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장자분들이 판단하시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는 시중은행의 중기대출이 연체만 한 5조 5천억 정도 나왔다. 상반기에 신규 연체액이 5조 5천억을 넘어섰다라는 건데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내수 경기와 직결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지금의 신규 연체액이 5조 5천억을 넘어서 지난해보다 1.5배가 많은가 지난해 상반기에 바출한 매출 연체 금액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5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대출이 언제 받은 대출인지를 이렇게 뒤로 쭉쭉쭉 올라가 보면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돌아온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023년에 53조원에 53조원, 2021년에 56조원 이렇게 풀려서 약 110조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좀 인상이 되면서 조절을 시작을 하면서 연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동안 연장해주고 했던 거 금리 좀 내려주고 이자는 안 받고 원금 상환 안 받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정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연체간대 49% 5조 5천억 중에 49%가 2조 6천억이 상각 대환 정상화가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남은 연체잔액이 2조 8천억 그러니까 이 대출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약간은 좀 심폐소생을 옛날에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이 끊기게 되면은 이거는 그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대출 만기를 조절을 해줬다 그러면은 갚고 그냥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내수 경기가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대출이 끊겼기 때문에 여기서 연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경제 지표로 보면 나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내수 경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잘 안 보이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상환을 안 받았었으니까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굳이 영향을 주는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오는 11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는 한국 금리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려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연체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체액이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맨날 힘들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상황적으로 지금은 그 전보다 더 힘든 거는 맞다. 그게 연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대출이 만기 상환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연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오는 10일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스로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오늘이 삼성전자 실적이에요? 삼정 실적 발표가? 삼정. 네. 얼마 정도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영업이 컨센서스가 한 10조 7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줄어요. 컨센서스가 한 13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10조 7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고작 342% 증가한 수준의 결과예요. 340%? 호기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우리 기저효과로 이런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10조 벌어가지고요. 올해 10조 벌었는데 3, 4%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작년에 정말 실적이 안 좋다가 올해는 실적이 좀 좋은데 벌써부터 컨센서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어느 어지간히 나와도 서프라이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앞에 5를 다녀, 6을 다녀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의 기대는 이미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이라든지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가 걱정할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저로 걱정 엄청 되는데 아 그래요? 워낙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걱정은 연예인 걱정보다는 삼성전자 걱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여튼 좀 잘 좀 돼야 되는데 전체 시장이 워낙 또 진짜 영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코스피 못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휴 이렇게 된 거 그냥 삼성전자 직원분들께 옵투스 제약 차지기라도 선물로 좀 보내드려야 될까 싶긴 하네요. 옵투스 제약의 차지기, 루테인을 넘어서는 눈에 좋은 성분, 차지기가 지금 뭐 말씀드려야죠. 뭐, 떨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떨이. 예전에 남대문에서 많이 사셔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제품 그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섭취기한이 조금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비상식적인 할인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받으셔서 지금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찾으기, 눈 피로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는 찾으기를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네, 아니요. 됐어요? 네. 링크 아래에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면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아래가 거기가 남대문입니다. 웬만한 제품 다 팔아요? 링크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가 남대문이야. 콜라, 콜라. 그러네요. 제품 많습니다. 네, 엄마님도 콜라. 옛날에 그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가끔 마트에서 뭐 이렇게 한 8, 9시쯤 가면 이제 뭐 하긴 하시던데 자, 빨리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하시던데 맞아, 맞아. 예전에는 진짜 시장 가면 항상 그 콜라, 콜라. 발이랑 손이랑 그 박자 다른 건 아시죠? 네, 네.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이 가는 거. 찾으기도 콜라, 루테인도 가지고. 구마 위에서, 맞아. 네, 그렇죠. 자, 우리 권소류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은 쉬고. 내일 본다고요? 모레였나. 네,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отび отсюда 피하자의имости. Bardi와 함께하는 program가 있지만, 내일 받은 지지에 계십시오. 잊지않 rack 고맙습니다.